안녕하세요, 안종이입니다. 저는 지금 이라차차 와이키키 시즌2 포스터 촬영 현장에 와 있는데요. 오늘 컨셉은 와이키키 비스트하우스에서의 편안한 장훈이의 모습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생활명이 넘치게 털털한 알바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시즌2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너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